제가 가도해서 사이드 스페셋 패스레일리에 쓰세요 그대로 가져주시고 끈 끈이 맞지? 먼저 클래을 끈어주시고 촉을 뇌과합니다 그 다음 손질을 발라서 전방을 위한 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데 옆으로 누르려고 하면 프레임 때문에 눌러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누르는게 아니고 반대에 몸이 열 십자가 몸을 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계속 씹으면서 돌립니다 머리 박고 무릎을 모아서 무릎으로 극단에 휩쓸합니다 복고 복 제거하고 정말 벌써 한탄 윙손이 들어가는데 입을 들어오고 몸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